시작대구 J100입니다. 화점 두고요. 화점 둘게요. 아, 거기에? 꽉 치고요. 네, 꽉 꽉 둘게요. 아, 그거까지? 그래요. 여기 꽉 하죠. 초반부터 욕심을... 아, 이해하자. 제대로 해보자는 건데. 나갈게요. 아, 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잘 된다고 못 못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야, 형. 뭐, 얘기는 한 번 들어봅시다, 형. 어떻게 한 거야, 형? 뭔가 꽁꽁이가 있겠죠, 형? 귀찮아, 형. 귀찮아, 형. 꽉! 맞아? 그런 게 있겠죠, 형? 잘 돋네, 형. 잘 돋네, 형. 응? 잘 돋. 아, 이거요. 잘 된단 말이지. 아, 아, 이거요. 있고요. 아, 여기 안 들어야 되는 거구나. 들여다보는 줄 알았죠, 저는. 들여다보는 줄 알았어요, 형. 그래? 그래? 있겠죠, 형. 아, 여기 안 있고, 여기 왜 있어요? 실험입니까, 형. 아, 이 형 봐라. 또, 형, 있겠죠. 그래요. 있겠죠. 아, 이 형 봐라. 아, 그렇겠어요? 네, 또 나오고. 어떡해? 아, 또, 이 형 또. 네. 잘 돋네. 들어갈게요. 아, 이 형은 센데? 보행보다 쎄.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 수를 또.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 수를 또. 예, 있고요. 붙이나, 형 건너 붙이나? 건너 붙입니까, 형? 던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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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치나요? 이쪽 나오나요? 아 그렇게? 그래요 아이고 저쪽이 아이고 던치나요? 던치입니까? 아구요 잘 되네요 뭔가 있쌰 뭔가 임팩트가 있쌰 임팩트가 있쌰 아 저쪽으로 나가겠지? 형 나가겠지 형 이거 크잖아요 그죠?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누구보다 큰거죠 그래요 나가나요? 아 그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실려고? 여기 두실려고? 잘 되시네 이거 응? 뭔가 있쌰 임팩트가 있쌰 임팩트가 응? 내가 질 것 같아 그래요 아 이런건 해줘야죠 그죠? 이런거 이런건 해줘야 됩니다 이런거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수가 있어요? 끝나요 응? 끄십니까? 아 그렇게 끄는게 있고 아 이렇게 나가는게 있고 끄잖아요 저치겠지? 아 여기를 잡는다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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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살리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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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치네 아 이거 잘 두네 어디서 배웠지? 응? 어디서 배웠을까? 응?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아 이거 참 이 형 봐라 응 그래요 뭐 어디서 배웠겠지 그죠? 어디서 배웠겠지 그죠? 어디서 배웠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배웠겠지 형 어디서 배웠겠지 그렇겠죠 응? 이거만 잡으면 되니까 마음껏 사세요 두집 낼 수 있습니까 아 또 이 형이 또 그런것도 잘하나봐 두집내는거 그쵸? 이야 현란한데 굉장히 현란하죠? 네 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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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집납니까 형 두집낼 수 있습니까 형 아구야 그렇게 그렇게 두집이 나구요 어떻게 아 거기 아 그게 중수입니까 형 이해져 형 이해져요 여기요 아 형 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여기 이해져요 아니에요 싫합니까 형 아 이해져요 단수 치겠죠 아 이해져요 단수 칠거 같애 어떻게든 단수를 칠거 같애 내가 보니까 딱 딱 있죠 딸거 같애 이형 성격에 한번 딸거 같애 아이고야 또 그런수가 있어요 네 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둘께요 되시나요 아 이렇게 둘께요 잘되네 응 잘 도와줘요 너무 미치겠어 너무 잘 도와갖고 그래요 이렇게 잘되면 어떻게 해 내가 곤란하잖아요 귀찮아요 형 네 귀찮아요 형 그죠 그래요 맞고 이긴거 같애요 네 솔직히 아 솔직히 이긴거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이긴거 같애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귀찮아요 이렇게 잖아요 네 쭈 쭈 쭈 아 그래요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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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넘어가나 어떻게 되나요? 다수치나?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음 그렇게 그렇게 끝나요? 끝나요 형?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런 수가 있습니까 누가 빠른가요 수가 누가 빠른가요 빨리 빨리 수입기 수입기 수입기를 빨리 아하 그런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런 수가 있었구나 딱겠죠 있겠죠 안있나? 안있나? 어떻게 다 주시나? 안찜일까 형? 안있나? 다고 닭 아 영향을 살았다는 건가?" 아 당했네 다 잡은 줄 알았더니 당했어 그래요 이유면 딱 했지 따면 있나 이어 아이씨 있겠지 아이씨 순식간에 죽어버렸네 이거라도 먹어 이거라도 먹자 아이씨 잘되네 아이씨 실수됐어 아 끝낼 수 있었는데 말이야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끝내기에서 승부를 봐야 돼 끝내기에서 끝내기에서 승부를 봐야 돼 아 최선을 다해야 돼 끝내기에서 그럼 이길 수 있어 분명히 말하지만 끝내기에서 이길 수 있어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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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기 에 짜증나게 짜증이 이빨이 났다고 지금 내가 착각하는 바람에 다 이김받아올 것 같다 놓치게 생겼어요 짜증나게 좀 하지 이런 짜증이 극칠 만들어내야 극칠 만들어 패없나 어디 피어드 없습니까 형 아니 뭐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술사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긴데 이건 제정신인거야 에이 봐줘 봐줘 이어 이어 아 이게 저칠거로 했네 거기 했어요 잘 뜨시네 어쨌든 존수집 존수집 자꾸 차가 안 보이는데 이게 죽었어요 형 그게 안보이나봐 본인이 이겼다고 가시나봐 지금 이거 이겼다고 아이구야 제정신이야 형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이 형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지금 형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려고 내가 착각 안했으면 만방이였어 만방이였어 알기는 하셔 뭘 자꾸 이걸 쓰시고 있어 형 이 형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지금 이거라도 먹어야지 뭐 이제 보니까 생각났네 두 수 몇 수야 이거 자꾸 여기 채워줘 채워줘 고마워 지금 생각났나 딱했지 딱했지 두 집 나와서 하잖아 형 켜잖아 형 켜잖아 한 집 나고 뭘 좋아하는 거야 지금 바둑 두는 거야 그래요 내가 웃는다 웃어 그런 실력 가지고 잘해보세요 어쨌든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그랬죠 끝난 것 같아요 형 마무리 공부 외우고 마무리 끝냅시다 뭐 여기 하나 다섯 치든지 슬쩍 한번 모른 척 하면서 슬쩍 한번 다섯 치든지 거기 따버려 시원하게 따버려 시원하게 찝찝한 거 없어졌죠 이제 그래요 없어졌을 때 공배 매우죠 공배 공배 매우죠 잘 매우다가 왜 공배도 안 매워 이영 아 이영 보게나 그 수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지금 설마 그 좁은 데서 그 두 집이 난다고 야 코지가 와서 감탄하겠다 코지가 와서 감탄하겠어요